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회사 쉬는 날이다 아아 모처럼 이거 휴일인데, 어? 거실에 내려가서 내가 좋아하는 어? 야구나 보면서 쇼파에 누워가지고, 어? 오늘은 편안하게 한번 휴일을 보내볼까? 히히히... 아 심심하다, 뚝잉아 너도 심심하지? 아 근데 괜찮아? 쫓겨있으면 아빠 일어나시거든? 오늘 오늘은 싫은 날이라서 오빠가 출간을 안하신다고 어제 엄마한테 내가 이 두귀를 똑똑하게 들었어 그래서 아빠가 일어나면 우리 소꿉놀이 100번을 달라고 하자 소꿉놀이 100번 안되겠다 오늘은 요루루를 피해다녀야지 이거 요루루한테 들키는 순간 소꿉놀이 100번이야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안되겠다 오늘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봐야지 변비탈출했네 드디어 오늘 개원했어 여보 마침 잘 만났다 마침 왜 잘 만났지 나도 마침 할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여보가 할일이 있겠지만 내가 시키는걸 먼저 하고나서 할일을 해 그럼 되겠네 일단은 밑에 들어가서 창고정리 좀 해요 먼지가 아주 그냥 오지게 쌓여있들아 나 근데 아 맞다 창고정리보다 더 중요한게 있었는데 요루루랑 소꿉놀이 할려구 아이 요루루랑 소꿉놀이 하기전에 창고정리하면 되잖아 창고정리하고 와 빨리 빨리 그럼 두개다 하라는거야? 두개다 하면 되지 빨리 갔다와 아이 그냥 요루루랑 소꿉놀이 할걸 창고놀이가 제일 힘든데 아이 진짜 야 비켜 야 비켜 아이 나 엄마가 창고정리하래 같이 할래? 심심하면? 으아악 음 에이 오늘 오랜만에 한 1년만인가 창고에 가보네 창고가 엄청 더러울텐데 하여 아 이거 우리집 창고에 1년만에 가보는건데 어 우리집 창고에 뭐가 있었더라 이거 기억이 안나는데 아유 지하창고에 아호 어 오 오 윽 나 Ohhh 은하 저런 생물체가 있지 그리고 우리집지아 이상한 포탈같은 게 생겼잖아 주거지인 뭐지? 이거 아무래도 이거 외계인 같은 게 우리 집 지하에 들어온 거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아휴 저거 도시 뭐야? 이거 어쩌면 좋지? 우리 여보한테 말해야겠다 이거 이상한 게 있다고 말이야 여보! 아휴! 여보 아직까지도 청소하고 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냐? 이 지하 창고에 어? 벌레 같은 것들이 있었어! 벌레? 아휴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벌레가 있지 아니야 그런 벌레들이 아니야 초록색 벌레라고 아휴 빨리 들어와봐 들어와봐 여보 이거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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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집 창고에서 갑자기 이상한 어? 초록색 어? 괴물 같은 것들이? 아들 집중 딱 꽉꽉꽉꽉 물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포털을 열더니 갑자기 들어가는 거 있지? 어?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거기 그 말! 아무래도 우리 지하 창고에 외계인이 있었단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왜.. 외계인이요?! 어? 어? 지금 돈 들어오는 소리 들려요 여보? 아니 여보 이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지 어? 이상한 괴물이 있지도 모르잖아 아니 무슨 경찰서에 신고를 해 당연히 우리가 먼저 잡아서 그 외계인을 잡은 다음에 뭐 서커스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아 여보 그럼 뭐 잡겠다는 거야 이거 야 여로야 엄마 좀 말려 봐 엄마가 이상하다 나는 엄마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로 했어 아니 그러면 그래 그 외계인들은 포웨이크여가지고 부자가 되자는 거야 아이 여보 그럼 미친 소리 하지 마요 이.. 에이 아이 그래 어쩜 뭐 이 방망이보다 더 어 쎄은 뭐 뭐 그런 걸 가지고 있겠어 무기 같은 거 아유 여보 걱정하지 마요 이 포털에 들어가겠다고? 백클림 당연하지 가자 아 여보 안돼 아유 아유 아이 그냥 빨리 와요 어어어어 아유 여보 위험해 아이고 아이 나 그냥 가야겠네 아이 진짜 어? 어? 어휴 아니 이 포털을 타고 왔는데 이거 어디야? 여보 여기 지구 같지가 않은데 뭔가 느낌이? 아니? 그러게 여기 지구 같지가 않은데 이거 뭐야? 아우와아아아 우리 이상해 아니 어쨌든 여보 아까 그 괴물들이 이 포털을 타고 아무래도 이쪽으로 온 거 같은데 저 앞에 이상한 초록색 집이 있어 그럼 저 집에 그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응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애 음 내 그럼 난 무서우니까 망치를 들게 어어 나는 방망이 우리 집 지하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난 얼굴이 목이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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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내가 먼저 가볼게 계세요? 계세요? 왜 왜 게임이 우리말 알아들을까? 저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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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괴물이야 누가 뭐 keeper 지구 우리 집지 우리 집 요거 아무래도 이거 뽑는게 인사하는 거 같은데 우리한테 우리의 공격하려구나 막 그런건 아닌 것 같애 아 아 이거 외계인친 착한 외계인인ZA 어언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 그... 지하... 그... 뭐야 지구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저희 오오오오오오오오 탈비시다 시코 아이? 어... 닥때도가 가족들인가봐요? 오오오오오오오? 아이 어 아잇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어 어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여보? 그러여 그러게 요리야 저사람들 탈비시다 시코 요리야 저사람들 어때? 괜찮아보이지 않아? 나는 이상하게 쓰지 나 같아 아잉? 아잉?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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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희는 어.. 이상한 사람들 아 이상한 괴물인줄 알고 찾아왔는데 저희는 그냥 집에 가볼게요 네 안녕히계세요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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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저기 식탁은 식탁에 앉아보라는데? 우리 우리가 손님인줄 알고 생각하고 뭔가 주려는게 아닐까? 뭘 주실려고 그런거지? 어? 저게 뭐야? 어잉?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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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거 파랑 상추같은데? 어? 아니 이 괴물들은 어? 아무래도 파랑 상추로 먹는거 같은데? 어? 그럼 육식주의자 이런건 아니고 채식주의자 같은 애들인가 봐? 채식주의자구나 채식을 좋아하시는군요 아이 근데 제가 이 상추만 먹기에는 너무 맛이 없어서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에 성인은 고맙지만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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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 춤을 봐달라는데 여보?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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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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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잉? 아잉? 아이잉? 아잉? 여보? 저 춤을 따라해보래? 오어? 아이그레엉? 자기가 노래를 틀테니까 춤을 춰보라는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한번 쳐볼께요 쳐볼께요 자 하나.. 을라 일로와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봐 어? 앗! 야 하나..둘..둘..셋 라메스.. 라메스 타고 왔다! 아잇! 아잇! 이 친구 맞나요? 아잇! 아잇! 라메스 타고 왔다! 아잇! 아잇! 맘에 들어 하는거 같은데? 어어.. 아잇! 아잇! 아 요로야 이거 나쁜 외계인은 아닌 것 같애 응 그런 것 같애 잠깐만 뭐 집이라도 둘러볼까 그럼 둘러보자 왜 이거 집이 다 초록색이냐 이상한 외계인들이 다 초록색을 침대도 초록색이야 요로야 초록색을 무지 좋아했나봐 상추도 먹고 파도 먹고 초록색만 먹나봐 오 신기한데 드럼도 초록색이네 음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니 뭐야 왜왜 여기만 빨간색이야 구르구구르게 이게 뭐지 오잉 어 지아인데요 여보 어이구 뭐야 이거 이 집안 왜 이 문만 빨간색이지 내려가볼까 도망가 여보 도망가 사악 이 신체들이야 이거 외계인 신체가 아니라 사람 신체예요 뭐 이거 사람이야 사람이야 이거 이거 설마 이거 사람들이 유인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먹는 막 그런 그런 괴물들이 아닐까 알고보니까 아 빨리 집에 가자 빨리 나 너무 무서워 아 빨리 집에 가자 이거 그네 쟤나 나갔으니까 우리가 빨리 그냥 빨리 집에 가자 어휴 빨리 이거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아 빨리 좀 나가봐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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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가자 어 어젠이 수상했어 어 내 포탈 씻다 어 어 어 아 여보 뭐야 우리가 봤던 게 도대체 뭐였을까 으 으흐흐흐흐흐 으흑